난 늘 앞서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야 나한테 닥칠 불행 같은 걸 대비할 수 있으니까. 내가 하계장님한테 불행이었어요? 아니요. 현수. 예수, 신경엣, 매일, 일회, 날아가야 할 것 같아요. 예수, 신경엣, 여행이 앞으로 이쁘고 예수, 신경엣 독특위원학교 예수, 신경엣, 여행이 앞서서 예수, 신경엣, 여행이 앞서는 예수, 신경엣, 여행이 앞서 온 rib 이 정도는 돼야 변수 아닌가? 내 모습이 내게 웃어 보일까? 저 멀리 너울 저 비추는 너란 위로가 내게는 버거운 걸까? 매 순간 날 끌어내리는 삶의 끝에 주저앉은 채 점점 익숙해져가 주저앉은 걸음만 무뎌져버린 가슴이 다시 설레임으로 뛰게 될까? 가득히 많아먹고 그곳에 다시 설레임으로 뛰게 될까? 다시 설레임으로 뛰게 될까? 다시 설레임으로 뛰게 될까? 다시 설레임으로 뛰게 될까?